이번 회화문은 의사와 김상이 하는 얘기인데요. 의사는 이샤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샤, 김. 김상이 어딘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난 장면인데 먼저 의사가 노지 마시다가, 노지 마시다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처음 만나서 노지 마시다가 라고 물어보면 무슨 일이십니까?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또는 왜 그러세요? 또는 무슨 일 있으세요? 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문장이에요. 자, 노지 마시다가. 자,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다음 김상이. 자, 여기에서 우선 이 부분만 먼저 보면요. 자, 이렇게 키가 스르. 키가 스르라고 하면 느낌이 나다, 느낌이 들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사무케 라고 했어요. 자, 이 키는 느낌이라는 뜻인데 앞에 춥다를 나타내는 사무가 붙어서 자, 발음은 사무케 로 바뀌고요. 추운 느낌이 되겠죠? 자, 추운 느낌 뭐예요? 한기 또는 오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뒤에 느낌이 들다 하는 스르를 붙여서 오한이 들다 또는 추운 느낌이 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앞부부터 다시 해석해보면 어제 밤부터 어제 밤부터 아타마가 있다 그때 아타마가 있다 이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자, 그때 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또는 머리가 아파서 두 가지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뒤에 한기가 듭니다. 오한이 듭니다 하는 문장 왔으니까 자,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듭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요. 자, 어제 밤부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듭니다. 오한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하나는 코고요. 미즈는 물이에요. 자, 그래서 콧물이란 뜻이고요. 새끼 하는 건 기침 하나 미즈 또 새끼 모 도마라나이 데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콧물과 새끼 모 기침도 콧물과 기침도 도마라나이 데스 자, 토마르는 멈추다 라는 뜻인데 자, 토마르의 나이 데스가 붙었죠. 자, 그러면 도마라나이 데스 멈추지 않습니다. 하는 문장인데 자, 결국에는 도마리마생 하는 거랑 자,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자, 어젯밤부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듭니다. 콧물과 기침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의사가 자, 촛도 미테미 마쇼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온 미르라는 동사는 자, 우리 앞에서 미르라는 동사 많이 봤는데 자, 한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보다 라고 해석을 했죠. 자, 이번에는 한자가 달라요. 자, 이 한자는 진찰하다 할 때 진 이라는 한자고요. 자, 발음은 똑같이 미르라고 해주는데 자, 뜻은 진찰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의사가 촛도 미테미 마쇼 하는 거는 잠깐 봐 봅시다. 잠깐 봐 볼게요.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진찰해 볼게요. 하는 의미죠. 촛도 미테미 마쇼 하고 자, 진찰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제데스네 가제데스네 자, 가제는 감기라는 뜻입니다. 자, 감기네요. 감기군요. 라는 뜻이에요.